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이런 걱정거리를 덜어들이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통학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쉽고 간단한 기호를 사용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알록달록한 색과 웹툰 형식의 그림을 추가해 흥미도 높였습니다. 통학안전지도는 평소 통학로 관련 민원이 많은 등촌, 신곡, 신월 등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학교 주변의 안전정보를 수집해 제작했습니다. 지도에는 횡단보도, CCTV, 어린이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 등의 위치를 알아보기 쉬운 기호와 다양한 색을 사용해 표기했습니다. 또 포켓 접지지도 뒷면에는 황사, 미세먼지 대처법,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등을 그림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안전지도는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포켓 접지지도와 클리어 파일로 제작해 각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등촌, 신곡, 신월, 화곡, 화일초등학교 5곳에는 학생들이 오가며 지도를 익혀 안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안전지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지도는 초등학생들의 안전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안전지도 게시판에 변화하는 지역정보를 스티커와 자석을 이용해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학교 안전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차로 알림이 설치, 횡단보도 바닥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외로 알림이 설치에 있는지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